3강의 멘트는 경상남도 고성군에 위치한 1차 철강 제조업체입니다. 3강의 멘트는 2022년 5월 11일 오전 10시 현재 전일 대비 약 3.26% 상승한 2만 600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4월 11일 대비 약 11.96%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11월 17일 2만 565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1월 28일 1만 54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11월 17일 683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2월 9일 12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3강의 멘트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3.50%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79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70만 주를 순매수로, 외국인은 8만 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4월 21일 가장 많은 29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4월 25일 가장 많은 17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3.25%에서 약 3.41%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11월 16일 약 6.41% 최저 지분율은 2021년 9월 9일 약 1.48%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5,030억원이며, 2015년 1923억 대비 약 161.52%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264억원으로, 2015년 150억 대비 약 75.75%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5.25%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868억원으로, 2015년 78억 대비 약 마이너스 1207.22%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17.26%입니다. 3강의 멘트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8.8배이며, 지난 2016년 29.66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29.66%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4.24배이며, 지난 2016년 1.28배에 비해 약 230.41%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마이너스 11.74%, ROE는 마이너스 48.21%입니다. 3강의 멘트의 시가총액은 7,637억 7,94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332위, 코스닥 종목 기준 85위, 1차 철강 제조업 기준 5위입니다. 매출액은 5,030억 6,04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516위, 코스닥 종목 기준 103위, 1차 철강 제조업 기준 2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264억 3,19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615위, 코스닥 종목 기준 208위, 1차 철강 제조업 기준 25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868억 1,16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277위, 코스닥 종목 기준 1,479위, 1차 철강 제조업 기준 55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9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7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